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휘 교수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질환의 범주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박동성 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귀울림증이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명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이비누과 귀 전문의 의사들의 영역이므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명이 있는 분들이 듣고 있는 예시소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처럼 일반적인 이명은 소리는 다양하지만 대개 지속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박동성 이명은 말 그대로 심장박동처럼 리듬이 있고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나의 심장박동, 손목의 맥박과 동기되어 있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이명과 달리 박동성 이명은 의사가 이 부분을 청진을 해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몸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실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동성 이명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력으로 질주를 하고 나서 숨이 차서 이렇게 헐뜩거리다가 숨을 고르면서 양쪽 관자놀이 근처에서 박동이 막 느껴지면서 심장소리가 쿵쿵쿵 하면서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바로 박동성 이명 증상인데요. 이와 같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고혈압 증상으로 혈압이 높여졌을 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갑상성 기능항진증이나 빈혈 등이 있을 때도 심장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흔한 상황은 나의 정상적인 심장과 여러 혈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혈류에 의한 미세한 소리인데 귀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증폭되어서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박동성 이명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문제는 뇌혈관 질환과 연관된 경우와 뇌압 상승증의 한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박동성 이명을 따로 말씀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먼저 뇌혈관 이상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박동성이니까 뇌 동맥과 관련되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실제 경동맥 협착이 매우 심한 경우 여기서 쉭쉭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뇌 동맥류가 매우 클 경우에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경우는 매우 더물고 오히려 뇌정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뇌경막 동정맥류라는 질환입니다. 매우 생소한 진단명이죠. 풀어보면 뇌를 싸고 있는 단단한 뇌막의 하나인 뇌경막에 발생한 뇌동정맥류, 즉 동맥과 정맥이 누공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뇌경막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이처럼 뇌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정맥동이라고 하는 큰 혈관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맥동의 혈전증이나 외상, 다양한 염증 등의 결과로 혈관이 과형성될 수 있는데 이때 이 뇌경막에 분포하는 미세한 동맥과 정맥의 연결성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동맥혈이 바로 이 정맥동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현상, 즉 동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은 혈압이 높고 이 정맥은 당연히 혈압이 아주 낮음으로 일단 이런 이상이 시작이 되면 점점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혈요령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자신의 귀에 흘러나가는 혈액이 만든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구불구불한 정맥동 내로 다량의 혈류가 흐르면서 박동성 이명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마치 쿵쾅거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소리를 듣는 내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쿵쿵 또는 쑝쑝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들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박동성 이명 자체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흘러나가는 혈액의 누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때입니다. 정맥동이라는 구조물은 원래 정맥혈을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동맥의 그 높은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하면 막힐 수가 있는데요. 이때 누출 혈액량이 같이 줄어들어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출 경로가 없는 혈액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와 같이 피가 역류되어서 극구로 뇌피질 정맥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피질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뇌전증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성 이명이 있는 분들을 세심하게 진료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신경혈관 중재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박동성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을 색전술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용이하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색전술이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동정맥류를 차단해 주게 되면 뇌출혈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명도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져서 조용한 세상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예를 보시면 두통과 이명이 있어서 MRI를 먼저 찍었던 분인데요. 이와 같이 MRI에서도 이미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쭉 보였습니다. 혈관 조용술에서는 이처럼 다량의 혈액 유출이 보였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부위가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성이 생긴 부위라고 파악이 되어서 자세하게 그 모양을 본 뒤에 백근 코일로 색전술을 해서 일부 막아드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까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오닉스라고 하는 액상으로 주입하면 굳으면서 비정상적인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완전히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뇌경막 동증맥류는 그 발생 위치에 따라서 박동성 이명의 양상이 다양할 수가 있고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제각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심장소리와 같은 양상의 이명이 있다면 한 번은 고려해야 하는 중요 원인 질환 중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의미 있는 박동성 이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특발성 뇌압 상승증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말 그대로 원인 미상의 뇌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20세에서 50세 사이 더 좁게는 25세, 45세 사이의 젊은 여생에서 호발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생산과 배출의 균형이 깨지면서 만성적으로 뇌압이 정상보다 2,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압이 높아지면 만성두통과 뇌신경 압박에 의한 여러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박동성 이명도 자주 발생하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뇌정맥동이 높아진 압력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서 좁아지고 그 좁아진 정맥동으로 정맥혈이 흐르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2018년도 논문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처럼 정맥혈이 잘 발달된 정맥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되는데요. 뇌압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 여기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위와 같이 압박에 취약한 부분이 쉽게 눌려져서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혈액이 지나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보시다시피 귀 바로 뒤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심장박동과 일치하는 리듬으로 박동성이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가끔 파도소리 또는 폭포수가 흐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정맥류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뇌정맥 쪽의 문제에 의해서 박동성 이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리가 심한 쪽의 목을 이처럼 지긋하게 눌러주면 이명이 없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특히 뇌압 상승증에 의한 경우에 더 분명하게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상 고개를 특정 자세로 돌리면 소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이런 동작들에 의해서 목에 있는 부드러운 경정맥이 혈류가 차단되면서 혈류가 느려져서 누르는 동안 잠시 이명현상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발성 뇌압 상승증은 뇌영상 소견과 뇌척수의 압측증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박동성 이명도 문제지만 이런 높아진 뇌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뇌압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비만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쉽지는 않지만 원인을 잘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뇌과적인 치료를 우선 하게 됩니다만 그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뇌척수액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외과적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동 압박으로 인한 혈관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뇌정맥동 스탠트 시술을 실시함으로써 증상 악화 요인을 제거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귀 이쪽 부분 CT를 찍어보면 여기 이 부분은 소리를 울리게 할 목적의 공기 주문이 부분이고요. 그 안쪽 이 부분은 중요한 뇌의 구조를 싸고 있는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추체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뇌압이 높아지게 되면 이들 뼈 구조물들이 역시 만성적으로 눌리면서 얇아질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하게 얇아지거나 부분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주변에서 발생한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미한 뇌압 상승증으로 인한 박동성 이명이라 할지라도 과장되게 들림으로써 심한 박동성 이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뇌압 저감을 위한 조치로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결손 부위를 외과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동성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어떠십니까? 박동성 이명이 혈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 원인이 정맥 쪽에 문제가 기인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병명도 생소하거니와 내용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의 양상이 심장박동이나 맥박과 일치하는 양상의 박동성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은 이비인후과 귀 전문의 또는 저희와 같은 뇌혈관 전문의 진료를 보셔서 흔하지는 않지만 치료를 꼭 해야 하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뇌혈관 질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뇌혈관 질환의 관점에서 설명드린 박동성 이명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서울아산병원신경중재팀 채널은 뇌 동맥률을 비롯한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